요한복음 19장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병사들은 가시관을 엮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힌 뒤에 가까이 다가가서 유대 사람의 왕만세하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예수를 너희들 앞에 데려오겠다 이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에게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은 예수를 보자 크게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아낼 수가 없다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관자 안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게 말하지 않을 작정이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나를 해칠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빌라도는 네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돌판 키브리말로는 카바다이라 불리는 곳에 마련된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었고 시간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너희들의 왕이다 그러자 그들이 손이 쳤습니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대제사장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말고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엄마 군인들이 예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예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골고다 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의 양쪽에 각각 한 사람씩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그 명패에는 유대 사람의 왕 나사를 예수라고 씌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또 그 명패가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각각 쓰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이 명패를 읽었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써주십시오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내수로 나눠 각각 하나씩 갖고는 속옷까지 가져갔습니다 이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가질지 제비를 뽑자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눠 가지고 내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가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이루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거기 신 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어서 그들은 해면에 포도주를 흠법 적신 후 우술적 줄기에 매달아 올려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날은 예비일이었고 그 다음 날은 특별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를 꺾었고 뒤이어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와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는 그 일을 본 사람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의 증언은 참되며 그는 자신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성경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도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보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있은 후 아리마드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은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습니다 또 전에 밤중에 예수를 찾아갔던 이곳에 모두 모략의 치명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가져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관리에 따라 향품과 함께 고운 삼배로 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매장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대 사람들의 예비일이었고 그 무덤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관이고대모는 예수의 시신을 그곳에 모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그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시신을 무덤 밖으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갔는데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앞서 달려가 먼저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른 제자가 몸을 굽혀 안을 살펴보았는데 고운 삼배만 놓여있는 것을 보았으나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도착해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들어가 보니 고운 삼배가 놓여있고 예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고운 삼배와 함께 있지 않고 따로 객혀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도착한 그 다른 제자도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신이 있던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한 천사는 머리맡에 또 다른 천사는 팔찌에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께서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이신 줄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직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줄을 보았다는 것과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눈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요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줄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요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암받을 것이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열두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줄을 보았어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어 하고 말했습니다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눈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요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인이시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알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21장 그 후 예수께서는 비베레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시면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나의 세베드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뒀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습니다 배가 바닷가에서 약 200규빗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만찬에서 예수께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며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 때문에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형제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뿐이었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이 많이 있으나 그 모든 것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지 못할 것입니다 10편 4편 의로우신 내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공경에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를 가엾게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더럽히며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을 구하겠느냐 셀라 여호와께서 그분을 위해 경건한 사람을 택하셨음을 알라 내가 부르지질 때 그분께서 들으실 것이라 너희는 두려워하며 죄를 짓지 말라 자리에 누워 조용히 생각하라 셀라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많은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겠는가 하오니 여호와여 그 얼굴에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으니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편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한 곳에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뿐이십니다 자기도 하며